방구를 때웠는데도 바람이 질질 새는거 특수한 키트로 해결 딱 여기네 있어요 있어요 요 위치라는거 아냐 근데 그걸 억지로 뜯어내는게 일이네 아니 이거 뜯어내면 안되고 뚫어야 돼요? 뚫어야지 형 잘못 뚫으면 안돼? 그대로 뚫어야지 가운데로 아니 일단 살살 뚫어야지 가운데잖아 딱 가운데 어 그러네? 그게 안들어갔나? 오 잘하는데? 요걸 꽂아야돼 그게 뭐야 요기잖아 지금 요걸 꽂아야돼 그걸 꽂아야된다고? 빵구를 왜 넓혀 타이어를 넓히는게 아니고 벌리는거에요 타이어 고무잖아요 벌리는거에요 바깥을 벌려요? 구멍을 벌려? 벌리고 그게 뭐야 총알같은걸 넣네 어디갔지 에어 갖고왔는데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거 나는 못한다 형 그거 뭔지 보여줘봐요 가까이 나한테 그 버섯을 버섯을? 여기 동영상이 잘 안나오니까 형 손으로 여기다 얹어줘볼래요? 뭐 기름기가 있는건가? 아 그래요? 유날룡으로 있어갖고 아 잘들어가라고 이게 유날돼있나보다 이게 빵구끼시라는거죠 여기다가 총알처럼 넣네 요렇게 해가지고 에잉? 이제 넣어 넣고 이걸 이제 풀어 이걸 풀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푸른 바람이 확 빠져 이제야 그렇죠 돌은 넣어? 넣어 그렇지 넣었지 그 다음에 돌려주세요 아 그러면은 이게 강제로 들어간건가 돌려서 어쩌라고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지금 아니 지금 바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? 들어갔지 들어갔지 더 빼야되네 다 뺐다 다 빼야된다 내가 그래서 실패를 한거라니까 더 넣어야 돼 이거 더 넣으면 완전히 꽉 넣어야되네 그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더 넣어야 돼 원리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잡혀갖고 내가 지금 몇 번을 실패한거야 네 제대로 해봐요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구멍에다가 구멍에다가 구멍에 넣고 지금 바람 완전 없어요 이제 네 없어 에어키드 있으니까 괜찮아 갖고 왔으니까 버섯을 먼저 넣어야지 아 그 화살을 먼저 빼야지 그렇지 이걸 바늘을 빼야지 안을 빼는게 아니고 안에다 넣어야지 다시 넣어주고 넣어주고 총알을 넣고 저게 저게 감이 안잡혀갖고 그래서 내가 실패를 집에서 몇 번씩 했다니까 그렇고 다시 꽂아 이거를 안 빼 봤으면 몰랐겠네 원리를 그러니까 완전히 빡빡하게 들어갈 때까지 밀어 넣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저게 들어가야 돼 안까지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잡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잡히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빼면 이게 잘못 어? 뭐야 딱 들어갔지 어? 그러네 안 빠져 아 여기 한 다음에 이제 에어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안쪽이 걸리는거 걸리는거네 한 다음에 이제 그 끄트머리를 칼로 잘라주고 이거 어디갔지 이거 칼 여기 있어 형 아니 하기 전에 에어 먼저 넣고 에어 먼저 넣고 빡빡하게 넣는게 일이네 저게 그러니까 저게 그게 그 감이 안잡혀갖고 하나를 PC에서 저거는 PC에서 저거는 하나를 안으로부터 총으로 다 넣어버렸어 지금 그러면 안에 하나 굴러다니겠네 어 안에 하나 굴러다니 자 잠깐 그냥 이렇게 자를게 네 아 알겠습니다 야 야 이렇게 자른거구나 이렇게 자른데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디야 이제 여기 잘 안불면 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파이어 같애 그러니까 딱 파이어 같잖아 뭐지 어 이게 활력도 괜찮지 아니 이게 끈끈이가 없는데 빵꾸가 떼어지나 그러니까 대단하잖아 저 이 압력 자체라 해가지고 압력으로 당연히 딱 40일이었지 아까 감사합니다 40일 세팅이 해났나 본데 해났나 본데 진짜